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임신 준비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교회 헌금을 하려다가 시어머니 때문에 그 계획이 다 틀어져가지고 완전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스닉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원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시댁 제목 그대로에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시댁 아니 정확히는 종교 탄압을 하는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이라서 하소연 좀 하려고 들어왔어요. 최대한 짧게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일단 저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며 남편은 무교에요. 뭐 연애할 때부터 서로에게 종교 터치 절대 없었구요. 물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모랑 시노이만 난리를 친거죠. 사실 시댁과 종교 제사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불화가 있었지만 저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맞서 싸웠고 결국 제사는 참여 안하는 걸로 대충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맞벌이였어요. 하지만 임신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저는 일을 그만뒀고 그랬는데 바로 여기서 난리가 터진 겁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저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버는 돈으로 교회 헌금을 해야 할 판인데 시댁에서 이걸 알게 되면서 완전 난리가 난거에요. 시모와 시노이가 같이 쳐들어왔는데 먼저 시모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헌금이든 뭐든 네 돈으로 하는 거야. 엉망금을 줘도 내가 신경 안 쓴다. 아니 어차피 네 돈이니까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거고 근데 네 남편 돈으로 헌금을 하는 건 도대체 뭔 거지같은 심보냐? 그런 식이면 그냥 교회를 아예 가지도 마라. 그것도 싫으면 아예 이혼하고 갈라서라. 이러면서 협박에 가까운 난동을 부렸고 남편도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 건 상관없고 뭐 적은 헌금 정도야 도와주겠지만 11조만큼은 절대로 안된다며 자기 엄마 편을 뜰더라구요. 아니 다들 아시다시피 11조가 제일 중요한 헌금인데 이걸 안하면 도대체 무슨 낯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제가? 그리고 저한테 이 정도 권한도 없다고 여기는 이 태도들 이게 집단 괴롭힘 탄압이 아니면 뭐겠어요? 안 그래요? 끝으로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 뭐 미시네 미쳐서 난리네 어쩌네 교회 같은 걸 왜 다니냐 애 낳으면 교회는 절대 때리고 가지 말고 너 혼자 가라 등등등 자기 엄마를 능가하는 악담과 폭언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전화하더라구 아니 내 새끼를 지가 낳을거야? 아니 왜 간섭이야? 진짜 개 짜증나요. 시댁에 이런 사실을 알린 남편이 제일 원망스럽고 시무도 시누이도 다들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뭐? 아니 시어머니랑 시누이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무교인 남편이 아줌마 교회 헌금까지 내줘야 하는 겁니까? 그것도 11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말 그대로 남편 월급의 10%를 말하는 거 같은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 같아도 차자가 없지. 내 댓글 아니 11조가 뭐야? 그거 자기가 벌어온 돈에서 10분지 1 내는 거 아닌가? 근데 뭐 남편 돈으로 낼 거라고? 미쳤구만 이거! 깔깔깔 2번 아니 그러게 신자가 왜 비신자와 결혼해가지고 주변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한답니까?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계획하려고 관뒀으면 그냥 계획 자체를 관둬요! 니가 벌어서 내라고! 3번 헌금을 하려면 본인이 돈을 마련하든 알아서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삥 뜯어가지고 내는 거 이건 진짜 아니죠? 아니 남편은 무교인데 왜 니네 교회 살림을 보태야 합니까? 게다가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남편 돈으로 헌금하는 거 이거를 시댁엔 비밀로 했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래 님 스스로도 그게 떳떳하지 못한 걸 아는 거죠 떳떳한 돈으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도 좋아하지 남한테 삥 뜯은 걸 갖다 바치면 좋아하겠습니까? 뭐 그래 그 교회 목사는 되게 좋아하라 하겠네 아니 믿지도 않는 종교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고? 대체 누굴 위해서? 뭐 그 돈 주면 창고 간답니까 안 믿어도? 차라리 부르 이후 상금을 내고 말지 이게 뭔 짓거리야 애들걸? 10개명에 분명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줌마 지옥 당첨이네 4번 스니야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봐요 외국에서는 11조 거의 안 해요 왜인 줄 알아? 그거 11조는 원래 이스라엘 세금이었으니까 그 돈으로 군인들 키우고 또 과부랑 고아들 건사하고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인 제사장 집안 먹을 거 챙겨주고 등등등 이런 목적을 위해 존재했던 건데 지금 우리나라 봐봐 국가가 세금으로 다 하잖아 5번 와 미친 순간적으로 나 알고 있는 언니인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랬다 그 언니는 이미 아이가 있으니까 분명 다른 사람일 텐데 어쩜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똑같냐 저번에 그 언니가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내용이 이래요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 자기 남편이 죽을 똥 싸가면 힘들게 번등 훔쳐가지고 주님께 갖다 바치는 거 아니 목사한테 남편 너무 불쌍하다 야 제 주변에도 이런 놈 하나 있었죠 진짜 미치겠다 6번 아니 일 그만두면 백수인데 11조 낼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네 게다가 원래 11조는 본인 급여의 10%를 내는 건데 이걸 지금 남편 돈으로 하겠다는 거야? 미쳤구만 낼 거면 님 용돈으로 내든가 해요 그럼 아무도 뭘 안 하겠지 어? 아니 잠깐만 너 혹시 퇴직금도 11조로 다 낸 거 아니야? 뭐 감사 헌금이니 뭐니 그런 거 있더만 어우 진짜 상상만 해도 싫다 뭐냐 이게 7번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 아니 종교적 신념으로 남편 조상 제사인 아예 참석도 안 한다면서 11조는 왜 남편 돈으로 내야 하는 거야? 장난치니? 그리고 돈 안 내면 교회 못 다니나? 그런 건가? 아니 뭐야 교회는 신앙 장수가 아니라 일정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주말 내지 장소냐? 어? 그런 장소야 8번 아 미친 또 나왔네 저 망할 놈의 임신 계획 아니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일을 그만두는 거야? 난임이나 시술을 하는 거면 또 몰라 대체 뭘 준비하는 거야? 일까지 그만두고 9번 근데 시댁 태도 말하는 사람은 왜 아무도 없는 거지? 부부일은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건데 신우이가 왜 나서? 쓴이는 입을 뒀다 뭐해요? 이 나라에는 종교가 자유고 또 헌금을 누가 내든 간에 지들이 보태줄 거 아니면 왜 껴들어? 대체 그? 이걸 몰라서 뭐냐? 쓴이가 훨씬 더 그지 같잖아 지 말고 다른 사람이 벌어온 돈을 꼴아 받겠다는데 거기다 지 아들 돈인데 이걸 보고 욕 안 하면 그게 더 미친 거지 어? 2번 지금까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그 돈 모자나 이제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교회 11조까지 내겠다고 이러니까 개쌍욕을 처먹는 거예요 10번 님 주작이죠? 나 님 쓴 글 읽자마자 그냥 소름이 확 올라오는데 진흥이 안티인가? 11번 뭘까? 교회는 돈이 없으면 아예 못 가는 곳인 건가? 아니 사는 게 힘들 때 그냥 좀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기도 좀 하고 그러면 안 돼? 어?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지옥 보내는 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따 보고 얘기해요 남친 전도하는 방법 없을까? 예전에 남친 부모님이 교회 목사님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집안 자체가 교회를 엄청 싫어하는 분위기야 남친도 내가 장난스럽게 야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이렇게 말하면 하나도 안 웃으면서 싫어 이렇게 딱딱하게 말해서 조금 참고 있긴 한데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 없을까? 교회 친구들은 헤어짐을 무기로 써보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못할 짓이라 생각이 들고 그냥 삐진 척 토라진 척을 해보거나 내 생일 선물로 교회 다니는 걸 달라고 해볼까? 뭐? 어? 아니 싫다는데 왜 굳이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고 같이 청년부 다니고 싶어 남친은 바로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어? 왜? 억지로 강요하는 거 이거 진짜 사람 진절머리 나거든 토악질 올라온다고 트라우마야 트라우마 그러면 같이 있고 싶은 의도만 강조해서 얘기를 해봐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 믿으라는 강요 의미가 대부분이라 남친이 거부감 들어하는 것 같거든 그게 나도 우리 데이트한다는 느낌으로 가보자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무조건 싫대 무조건 싫대 안된대 같은 마을 지도자 너도 한번 데려오라고 난리인데 어쩌면 좋을까? 마을 지도자? 이게 뭡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까? 마을 지도자 아 참 신기하죠 자기들이 싫은 거는 죽어도 안 하려고 하면서 왜 남들이 죽도록 싫어하는 건 그토록 강요를 하는 걸까요? 이걸 보고 구원이니 사랑이니 이러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그리고 11조 이거는 뭐 그래요 대단합니다 어쩌겠어 할 말이 없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huckle 윽 ött